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복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대리 들어가기 전에 대리 유권대리가 있고 무슨 대리가 있다 자 대리권 있다 없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대리권이 있으면 정상이죠 그러면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유권대리 할 때 갑의 대리인 뭐예요 을 해서 이렇게 계약했겠죠 그죠 그럼 대리인 무슨 관계 3명 관계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권 대리권 이쪽은 대리행위 이쪽은 뭐야 효과 그래서 효과가 어떻게 된다 계약의 효과가 4번 됩니다 4번이 또 뭘까 1번이 뭐고 불확정 무효 2번이 확정 무효 3번은 불확정 유효 4번은 확정 유효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병하고 뭐예요 자 똑같이 이쪽은 이쪽한테 돈 달라 이쪽은 재산권 달라 효력이 직접 간다는 얘기예요 자 무권대리는 똑같은 형식을 취했지만 갑의 대리인 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의 효과는 몇 번이다 네 네 1번이지 1번 3번은 차고 사기 미피피가 3번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 총칙은 뭐 책들에 가면 막 이렇게 다 싹 오만 잡동사 다 듣는 얘기고 결국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뭐 찾아간다 이게 뭐고 무효고 3번 4번이 뭐다 유효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리권이 없으면 원래는 효력이 원래는 없어야 돼요 2번이어야 돼요 3 4번 아니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본인이 할 건지 말 건지 한번 결정을 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는 똑같이 했는데 여기서 효력이 몇 번이다 1번 1번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 갑의 키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이 만약에 키를 가지고 내가 뭐하겠다 네 추인하겠다 그러면 몇 번 되는 거고 네 4번 되는 것이고 추인을 뭐하면 거절하면 몇 번 된다 2번 이렇게 해서 끝이 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병이 역공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쪽에서 뭐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거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뭐야 이쪽에서 키를 갖고서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너한테도 책임 일부가 책임져라 라고 뭐야 역공할 수 있는 거 그죠 역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무권대리인데 본인한테만 다 맡겨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키를 갖고 논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병이 역공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지 대리지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키를 갖고 논의하는 이것을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협의의 무권대리다 이런 말을 써줍니다 무슨 대리요 협의의 무권대리다 이 타이틀을 써주고 이쪽은 제목이 좀 어려워요 이쪽은 병이 당신 책임져야 돼 이렇게 역공하시는 것을 갖다가 땡땡땡땡 네 글자가 나와요 잘 안 쓰는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표현대리다 이런 말 쓸 거예요 무슨 대리요 무슨 대리요 표현대리 그러면 대리권 존재는 무슨 존재는 대리권 존재는 자 성립요건일까요 효력요건일까요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는 성립에 관한 얘기일까요 효력에 관한 얘기일까요 네 또 뭘 멍 때리고 있어야 했더니 여기 무효유효가 뭐야 무효유효가 효력에 관한 얘기지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성립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칙은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 효력요건 따라 들어가요 일반 특별한 의미가 없고 효력인지 성립인지 그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권대리 하기 전에 그 중간에 한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대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대리요 복대리 그럼 복대리가 뭘까요 복복자가 뭘까요 복 반복 대리 있는데 반복된 대리는 무슨 대리다 복대리나 기억하시면 돼요 복대리 기억하는 방법은 변변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복대리는 변변변 변변변별이 뭐냐면 변호사가 변호사 이름으로 또 다른 변호사 선임했을 때 갑이 갑이 소송을 의뢰해요 의뢰인 의뢰인 소송을 맡은 누구는 의른 변호사 변호사입니다 자 소송 대리인이 됩니다 대리인 자 법원에 가서 뭐하죠 법원에 가서 뭐하죠 법원에 가서 일하죠 뭐 무슨 일 이 사람을 대리해서 소송을 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리행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행위 할 때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본인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어떻게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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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대리인 의로서 소송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이 사건은 1억짜리 사건이에요 소송 진행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100억짜리 사건을 맡았어요 누가 을이 갑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100억짜리 사건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어디 더 열심히 할까요 1억짜리 열심히 할까요 100억짜리 열심히 할까요 100억짜리 열심히 하면서 이 사건 누구한테 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실 같이 안에는 뭡니까 이제 신참 변호사 있죠 불러가지고 자네 이리 와봐 이 사건을 맡아봐 그래서 병한테 뭐요 또 다른 변호사한테 뭐요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때 지시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지시했습니까 을 이름으로 지시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지시했을 때 이 또 다른 변호사가 뭐냐면 대리인이 반복됐다 그래서 무슨 대리인 뭐다 복대리인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뭐다 복대리 선임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 복임 행위랍니다 복임 행위는 을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갑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변호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해요 변호사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건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대리인의 복임 행위와 대리인의 복임 행위와 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 대리 행위 행위는 뭐 하겠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아니요 본인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그럼 또 다른 변호사는 그냥 복자가 붙은 거지 누구를 대리하는 거예요 본인 갑을 대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복대리가 나오면 변호사 변호사 이름 또 다른 변호사 최초의 변호사가 대리인이고 두 번째 변호사가 뭐야 복대리인 꼭 가는 과정이 뭐다 복임 행위에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 됐습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은 무슨 행위고 대리 행위고 또 다른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할 때도 역시 대리 행위에요 단지 변호사에서 또 다른 변호사 갈 때 그 중간이 무슨 행위다 복임 행위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복대리 문제에 틀릴 것도 없습니다 자 가봅시다 페이지 11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몇 페이지요? 114 복대리입니다 의하고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서설에 의하고 복대리 성질 있죠 자꾸 읽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서투르기 때문에 글자가 어색해요 그 글자가 뭐 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복대리인이란 또 다른 변호사란 대리인 최초의 변호사가 그 권한 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인 본인 갑의 대리인이죠 복대리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 내 복임권이라 하고요 복대리 선임 행위를 뭐라 한다 복임 행위라 한다 두 번째 대리인의 복임 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 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누구 이름 본인 갑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복임 행위와 대리인의 대리인은 뭘 것 구별해야 됩니다 특히 서설에 2번 있죠 거기가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장년에 놀아놔 안됩니다 대리 행위와 복임 행위 반드시 구별할 것 가로 2번 또 다른 변호사 복대리인의 성질 또 다른 복대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 즉 복대리는 대리인의 또 다른 최초의 변호사의 단순한 사자나 보조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변호사 복대리인은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즉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하며 본인을 대리하며 누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복대리 선임하더라도 자 대리인의 대리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지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대리인의 복인권과 뭐가 나온다 책임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복대리 선임은 안 됩니다 근데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자 미피피 있죠 그 본인한테 허락 맡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본인의 허락 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인권이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미성년자 본인이고 부모가 법정대리입니다 본인의 허락 맡을 이유가 없어요 언제든지 뭐가 있다 복인권이 있다 또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고 그러면 예외적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이 뭐하거나 그렇게 하시죠 라고 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허락 맡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은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으니까 책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을 책임은 무겁게 지어야 되겠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뭐야 전적인 전적인 무과실 책임져야 돼요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 진다는 거예요 무한 책임 무슨 책임이요? 자식을 낳았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 책임 지겠죠 몇 세까지? 만 19세까지 그러면 여기 이미 대리인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외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쪽은 뭐다 선임 감독상 잘못일 때 그러니까 이 무 자가 빠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뭐가 될 것이다 여기는? 무슨 책임이다 유과실 책임이다 근데 유 자를 빼고 읽어요 보통 과실 책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선임 감독상 책임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죠 책임이 그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책임이 좀 경감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책임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이 좀 줄어드는 경우는 이거는 본인이 만약에 뭐한 경우? 지시한 경우입니다 뭐한 경우? 본인이 잘나가지고요 야! 쟤를 복대로 선임해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본인이 지시한 거니까 책임이 좀 경감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 이쪽은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는 당대는 좀 부득이한 경우에요 뭐요? 자!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 과실 책임으로 다운이 돼요 무슨 책임으로? 제 코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가 거기 책에 나와 있을 거에요 자! 책자에 보시면 제목 보시면 나와요 자! 115페이지 임의된의 복인권 가시면 원칙 예외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책임에서 선임감독상 책임에서 가로 열고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색깔 칠하세요 115페이지 과실 책임 색깔 칠하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법정대리인의 책임은 맨 밑에 무과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을 거에요 제목이 2번의 기억 맨 밑에 2번의 기억 무과실 책임 있어요? 네 그럼 반대 표시 하세요 뭐하고 뭐하고 과실 책임하고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그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그러면 법대부터 한번 간단하지 않을까요? 법대는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뭐다? 무능력자한테 무한 책임 져야 되지 않겠을까요? 무슨 책임이다? 당연히 무과실 책임이죠 그러나 이미 대리는 원칙적 복임권이 없거든요 예외적으로 선임하는 거니까 책임도 뭐야? 예외적으로 져야 되니까 선임감독상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 그 두 가지 딱 반대 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 넘겨봅시다 116페이지 자 복대리 3명 관계에서 123조 1항이 가장 중요하다 123조 1항 색깔 칠하세요 무슨 대리인은? 자 또 다른 변호사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 갑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본인 갑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밑에 가로 2번 몇 번이요? 가로 2번이 제일 중요하다 가로 2번 1번 중요합니다 123조 1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대리는 본인의 대림으로 대리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현명주의 갑의 대리인을 따라 복대리인은 누구 이름으로? 본인 갑의 이름으로 대리해야 되고요 그 밖에 대리인이 하자 대리인의 능력 등은 복대리에서 그대로 뭐가 된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또 다른 변호사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네 복대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 조심할 것은 뭐다? 키워드가 대리인 대리행위와 복임행위는 구별을 할 것 무슨 행위하고요? 그러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시험 문제의 다음 중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 틀린 것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복자를 가만히 보라고요 복대리가 나왔으면요 이 복이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누가 있어야 돼 아니 대리인이 반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있는 거예요? 대리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이 과정이 뭐냔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복대리 선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복임행위라는 거예요 복임행위 무슨 행위?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도 가서 뭐 할 수 있고 대리 항의하는 것이고 누구도 복대리인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대리 행위하는 거다 하면 이야기 끝난 거 아닐까요? 아니 자꾸 허공에다 막 집어대지 말고 글자가 복대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자라는 반복이니까 그게 누가 있는 거구나 대리인 있으니까 반복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내려가는 게 무슨 행위요? 복임행위고 그럼 대리인도 가서 뭐 할 수 있고 복대리인도 가서 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본인 이름이 아니고 대리인 이름이야 그러면 뭔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자하고 대화하는 연습을 하면 할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실력이 늘어가는 느낌이 들 텐데 자꾸 모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그냥 억지로 머릿속에 암기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 하잖아요 벌써 지쳐 그죠? 그러니까 민법 뭐 한다? 막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원리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복대리 한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딱 공부하고 나서요 한 20분 집중하면 복대리 틀 게 없어요 절대 복대리는 안 됩니다 다음 118페이지 갑니다 무슨 대리여? 드디어 나왔다 무슨 대리여? 자 무권대리는 누가 키를 갖고요 본인이 키를 갖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까 무슨 대리였습니까? 협의의 묵권대리고요 자 협의의 묵권대리에서 본인이 뭐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취인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역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게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입니다 그러면 과왕의 묵권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과왕의 묵권대리는 좁은 의미의 협의 묵권대리와 무슨 대리?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제목 관리하세요 제목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묵권대리는 자세는 엑스마스크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책임지는 것 밖에 없다 그러면 본인이 키를 갖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이 무슨 대리이고? 협의 묵권대리이고 협의 묵권대리에서 혹시 본인이 취인을 뭐 해도 하지 않겠다라고 개겨도 또 이쪽에서 웃기지마 너도 책임져야 되라고 역공할 수 있는 게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서설에서 첫째가 첫째가 협의 묵권대리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9페이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협의 묵권대리 들어가면 본인은 뭐 할 수도 있고 네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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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를 뭐 하면 원하면 그죠? 원하면 뭐 하겠다 추후로 인정하겠다 추후로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 그래서 뭐 한다? 추인 추인 그러면 이 추인이 상대방한테 뭐 하면 도달하면 뭐 하면 우리는 도달주의입니다 도달하게 되면 몇 번 된다? 4번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될 것이다 됐어요? 일단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인 안 하겠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추인을 뭐 하겠다 거절하겠다 하면은 추인 거절이 뭐 하면 도달하면 뭐가 된다? 2번 확정 무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 그 얘기죠 네 일단 결과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19페이지 보시면 본인에 대한 효과의 기억의 원칙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그러면 맨 마지막 줄에 유동적 무효 즉,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권대리는 여기 뭐예요?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상태에 둔 겁니다 자, 니은 본인의 무슨권 추인권 색깔 집어넣으세요 본인의 무슨권 추인권 옆에다가 화살표 행사 화살표 4번 된다 라고 적어놓는다 본인의 추인권을 뭐하면 행사하면 몇 번 된다? 4번 4번 자,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효과가 4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추인하게 되면 몇 번 됐죠? 4번 4번 되면서 유권대리가 된다 맞을까? 틀릴까?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뀐다? 맞다 틀리다? 아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은 그런 거 있죠? 무권대리는 여전히 뭐해? 무권대리일 뿐이지 네? 단지 결과가 몇 번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추인해가지고 4번으로 가는 것이지 했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뭐로 가는 거 아니다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추인은 꼭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명시적이라는 말 맞는 경우는 틀립니다 보통 뭐도 가능해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대방이 무권대리한테 중도금을 줬어요 계약금 중도금 줬어요 그걸 본인이 그걸 중도금 계약금 받으면 뭐하는 거야? 아니, 무권대리인이 가서 계약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을 갖고 왔어 그걸 본인이 받았어 그거 뭐하겠다는 거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내가 추인하는 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걸 행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명시적 이해한다 해가지고 맞는 질문이 없어 전부다 무슨 말 나와야 돼요? 명시적 뭐다? 묵시적으로도 뭐하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또 구도 줬고 서면도 줬겠죠 다음 편 넘겨보세요 120페이지 120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거 있습니다 맨위 거 맨위 거 두 번째 거 있죠 추인의 상대방은 묵권대리인 또는 묵권대리인 직접 상대방 그리고 누구 승계인 어느 쪽에도 뭐하다? 가능하다 그 말은 뭘까요? 자 왼쪽에서 써볼까요? 본인이 뭐예요? 원해서 뭐라고요?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원해서 그죠? 추인하는 그죠? 추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원해서하는 추인의 상대방은 자 확대시킨다 뭐한다? 확대시킨다 본인이 원해서 추인하는 상대방은 좁힐 필요가 없습니다 묵권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도 좋고 건너간 전득자한테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것이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치가입니다 추인의 효과 가시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추인의 효과 원칙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추인하게 되면 묵권대리인은 처음부터 묵권대리인 책이라는 계약 당시 소급해서 계약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게 몇 번 되는 거죠? 4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일까? 그때부터일까? 처음부터가 되어야 되겠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무슨 추인은? 자 그래서 원칙 왼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묵권대리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추인이요? 묵권대리 추인은 뭐가 있다는 거?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기재해 주세요 묵권대리 추인은 뭐가 간다? 소급해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추인 관련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본인의 무슨 거절권? 본인의 무슨 거절권? 추인 거절권 자 도달하면 몇 번 된다? 2번 되겠죠? 그래서 추인 거절권 옆에다가 행사 화살표 2번 몇 번 된다? 확정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디귿에 비번이 있습니다 상속과 무슨 거절? 추인 거절 탓이 있습니다 자 비번은 제목을 이렇게 써볼게요 자 제목 왼쪽에다 묵권대리인 자 묵권대리인이 본인을 뭐였다? 상속 뭐였다고요? 묵권대리인 본인을 상속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묵권대리는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이 있죠? 자 묵권대리인 한 행위는 몇 번이 됩니까? 1번이죠? 불확정 무효죠? 그럼 그 토지를 본인 토지를 상속받았어 묵권대리인이 그럼 지 토지 파는 거예요 그 순간 몇 번 된다? 묵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순간 자기 토지 판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몇 번 된다? 4번 됩니다 됐어요?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추인 거절을 무슨 거절을? 자 본인의 추인 거절을 상속받은 누가? 네? 상속인이 이 추인 거절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치기에 바랍니다 해삼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읽어봅시다 자 갑이 뭐 없이 대리권 없이 을수의 부동산을 두고 병한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한테 매도해서 소유권 잊은 게 뭐였다? 맞춰졌다 그 묵권대리인 갑이 본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뭐 받았다? 단독 상속됐습니다 그러면 본인 토지를 팔고 묵권대리인이 그 본인 토지를 단독 상속받았죠 그 순간 자기 토지 판 거죠 그 소유자가 돼서 소유권 잊은 게 이행 의무를 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의 매매 행위가 묵권대리여서 무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제된 소유권 잊은 게 말소를 뭐하는 것은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 한입 가지고 두 말하기 없기가 금반언 원칙입니다 금반언이 뭐라고요? 자기가 선행한 말과 뒷말이 모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속된 말 뭐야 그냥 한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되잖아요 또 신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저것 포장을 했습니다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몇 번 되고 추인 거절하면 나머지 얘기는 갖다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인이 추인할 때 거절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도 상대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찔러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할 수 있다고? 최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무슨 권이 있다? 최고권 네 상대방에 최고권이 있어요 상대방에 무슨 권? 최고권 최고가 이쪽에 날아가요 그러면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본인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최고가 있을 때 답이 없어 최고가 있는데 뭐야? 침묵이야 침묵 답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효과를 결정해 버려요 추인 거절로 본다 뭐로 본다? 2번으로 확정해요 이렇게 상대방 무슨 권? 최고권 121페이지 131쪽 조문 가지고 공략합시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의를 계약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 갑에게 추인 여배 확답을 최고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키워드죠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하지 아니한 때 자 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를 침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면 추인 한 것으로 봐요 추인 거절로 봐요 네 추인 거절로 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바라지 아니한 때 네 그래서 발신주의라는 말을 써줘요 무슨 주의? 자 다 정리가 될 거예요 나중에 최고에서 최고는 무슨 주의다? 네 발신주의를 취하는 겁니다 최고는 뭐다? 최고 침묵 지키는데 침묵이 뭐다?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침묵 지키면 예시가 아니고 뭐다? 노 우리 시험법이 얘기 다 했어요 최고에 대해서 침묵 지키면 뭐다? 노 됐습니까? 침묵은 발신주의가 있기도 하고요 도달주의도 있어요 아셨습니까? 보통은 도달인데 이건 발신주의 그래서 최고 침묵 발신주의 노 그게 몇 조? 131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최고는 묵건들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는 뭐 불만한다? 선의, 악의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묵건들이 알았다 할지라도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건? 최고권 근데 상대방도 짜증나 죽겠어 저거 하는 거 귀찮아 죽겠어 에이 나도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던지시는 게 무슨 건이다 철회권 던지면 2번 되는 거예요 무슨 건? 철회권 자 밑에 134조는 역시 두 번째 질문을 색깔 칠하셔야 돼요 대리권 없는 자 간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인에 대해서 일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을 뭐요? 안 때, 악인 때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조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가 뭐냐면 본인의 추인이실 때까지 이 말이 있어요 뭐 있을 때까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의 추인권하고 본인의 무슨 권하고? 추인권하고 자 여기 상대방의 철회권이 붙었어 상대방 철회권이 붙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물어봤잖아요 아니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도달 지련 말 쓰잖아 지금 무슨 주의? 도달주의 발신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요? 도달주의요 발신주의는 극히 예외적으로 쓰는 거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 보통 모를 땐 무슨 주의요? 아니 도달주의란 말이야 그러면 본인 추인권 도달하고 상대방 철회권 도달을 비교해서 빠른 것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이 발신을 먼저 했다 할지라도 먼저 뭐 했다고요? 발신을 예를 들어서 7월 2일을 하는데 가는데 7월 3일에 도달했고 이 상대방 철회권은 언제 했어요? 발신을 언제 해서 7월 2일에서 7월 2일에 도달되면 발신이 포인트가 아니고 뭐다? 그러니까 도달이 빠른 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인이 효력이 되려면 먼저 몇 번 되려면 이건 4번 가겠다는 얘기고 몇 번 가겠다는 얘기에요 서로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선을 물어보거나 발신이 포인트가 아니고 뭐다 도달주의니까 그래서 뭐야? 먼저 도달 시킨 자가 이기는 거니까 추인이 4번 되려면 상대방 철회가 뭐 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이게 먼저 도달해야 될 것이고 이걸 우선시키려면 본인 추인이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 철회가 먼저 도달할 것 됐죠? 그럼 131주의 두 번째 지문이 뭐에요? 학답을 발하지 아니한테 그죠? 추인 한 것이 아니고 뭐다 거절이고 134전은 아기의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해 되셨어요? 그럼 선의는 철회할 수 있겠죠 자 방금 전에 최고는 한번 물어보는 것은 선이고 아기고 할 수 있지만 그죠? 철회는 아기는 안 된다는 거죠 조문에 있습니다 자 철회권 자 넘기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철회권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확정 무효가 되겠죠 네 그럼 잘 보시면 여기서 이게 협의 무권대리에요 무슨 대리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자 2번은 뭐죠? 자 이거 그냥 0x로 해볼게요 뭐에요? 0x로 자 여기 보시면 4번은 하겠다는 의지죠 네 2번은 x라는 얘기죠 네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협의 무권대리는 결국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가 있는데 상대방은 동그라미가 없잖아 없잖아 이거 그럼 이게 협의 무권대리잖아요 무슨 대리? 그럼 여기 협의 무권대리는 완전히 누가 키를 갖고 노는 거예요 완전히 본인이 키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상대방도 동그라미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언제 기회를 줘야 될 거예요 아마도 본인이 뭐해주면 취인해주면 4번 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이 여기 취인을 뭐했을 때 거절했을 때 여기서 역공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다 표현대리를 만드는 거예요 표현대리는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 던지겠어요 이거를 본인이 추인했을 때가 아니고 아무래도 추인은 뭐예요? 거절했을 때 웃기지 말아 너 책임 져야 되라고 역공할 수 있는 게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이제 그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방금 전에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응? 본인이 추인해주면 뭐예요? 무권대리인 책임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또 상대방 지가 원해서 뭐 던지면 철에 던지면 책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35조는 1항입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뭐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뭐하든지 이행하든지 또는 뭐다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추인을 뭐하면 거절하면 상대방 열받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무권대리한테 책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지도 않고 상대방 처리하기도 싫어요 그때 몇조 간다? 135조 들어갈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책임의 근거 체킹하세요 135조 책임은 상대방 보호와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권돈의 잘못을 요하지 않는 법 중에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자 책임을 잘 들어보세요 질문할게요 무권대리는 불확정 무효다 불확정 유효다 선택하세요 무권대리는 소리 잘 들어봐요 소리 무권대리는 불확정 무효다 불확정 유효다 무효 그렇게 기억해요 무권대리는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135조 일단 기억하시고요 135조 2항 들어갑니다 대리원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조문 읽고 있습니다 어디 봐요 어디 어디 135조 봐야지 2항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원에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뭐 있을 때 제한능력자 있을 때 제1항을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뒤집어야 돼 135조 2항 왼쪽에다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몇조? 묶었어요? 자 밑으로 갑니다 밑에 가시면 D D하고 E 있죠 밑에 D하고 뭐 있어요? E 있죠 그걸로 연결해서 이렇게 135조 2항을 완전히 뒤집은 말이 D하고 E 상대방은 대리권 없음을 모여 몰랐고 모른데 뭐가 없을 것 선이 앤드 무과실이고 무권대리는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즉 뭐일 것 행위능력자일 것 그래야지만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135조 2항을 완전히 뒤집어야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협의 무권대리까지 큰 흐름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대리하고 협의 무권들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표현들이 설명드릴게요 그쵸 요런 마지막으로 오 5 9 10 11